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지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2월 1일에서 2월 7일까지 별자리별 타로운세, 주간운세, 저희 타로뉴스에서 드리는 주간운세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2월달이 됐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2월 3일 날 뭐냐면 입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설 전에 입춘이 시작됨으로 해서 이제 정말로 2월 3일로 해서 신축년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월간운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장 큰 행성의 움직임은 수성의 역행의 어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수성의 역행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기마다 수성의 역행의 현상이 나타날 때 역행이 나타날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반복적인 것들에 대해서 패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잊혀졌던 어떤 마무리를 못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희한하게 돈이 써집니다. 그래서 돈이 자꾸만 쓰시게 되는 어떤 게 경험적으로 있게 되는데 올해도 그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될 때는 돈을 써야 되죠. 그래서 어쩌면 미루고 있었던 돈들 이 기간에 쓰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수성 역행의 현상은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옵니다. 왜? 수성은 가장 가까운 행성이므로 그렇게 다가오죠. 그리고 이번에 수성 역행 기간은 뭡니까? 설날이죠. 설날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물 같은 거 보내고 가족끼리 만나고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찌 됩니까? 보냈는데 안 받았다 할 수도 있고 또 어디로 어떻게 한다? 경상도 말로 엄뚱한 데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제차로 단속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두 번, 세 번 하는 번거로움 속에서도 봐 내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서 역행의 현상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차분히 하면 그 피해가 덜하죠. 운명이 왔을 때 더 허둥지둥하고 더 화내고 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죠? 마음을 차분히 못하고 허둥지둥하고 바쁘고 화내고 이렇게 되면 그 운명력이 작용하는 운명력이 더 커집니다. 어떤 운명력? 나쁜 운명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을 좀 차분히 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잔잔한 파도와 같이 이런 자세로 임하게 되면 그 운명력이 나쁜 운명력이죠. 그런 운명력들이 크게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명상을 한다든지 이해력을 높인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면 훨씬 더 좋은 운명력. 역동적이고 역동적인 건 좋은 거죠. 뭔가 우리를 어쩌면 강하게 변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나쁜 에너지들이 우리가 그 에너지들을 에너지들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래서 늘 평정심과 밝은 전망과 그런 마음들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행기간에 그리고 2월달에 지금 오늘은 2월 1일에서 7일까지 운세지만 2월은 전체적으로 가정행위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뭔가 결론적인 일도 많고 하니 작은 달이지만 그리고 추궐이기 때문에 추궐이고 추궐에서 인월로 넘어가죠. 추궐과 인월 사이가 봄이 빵터지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뭔가 추궐에 얼었던 게 빵터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뭔가 역동적으로 굉장히 변하는 어떤 기운들이 많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셔서 잘 극복하시고 행운 가득한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자 이제 타로 음세 양자리에서부터 말이 참 이상합니다. 지금 이것도 역행기간이라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양자리에서부터 뽑도록 할게요. 이제 양자리부터 음세 뽑도록 할게요. 잘 뽑을게요. 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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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리 분들 운수해석 들어갈게요. 청혼으로 보게 되면 뭔가 여성이 막대기를 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 구본 카드인데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은 모든 일에 특히 자기 신이 좋아하고 거기에 관련 있는 그리고 한창 노력해온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별이 떴어요. 그래서 이건 스타카드거든요. 그래서 스타카드는 두 가지를 가고 지금 근혜를 띄고 있는 모습인데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지금은 완전히 빛나서 지금은 완전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전에 어떤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빛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투자에 대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요새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괜찮은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번 주에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다.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예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연예운이 칼 사이에 있는 어떤 여성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주도권이 없어 모르는 채 해 그냥 답답하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좀 모르는 채 하고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은 연예운에서 조금 별로인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하나의 컵이 확 흐르게 되죠. 그래서 건강은 괜찮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감성적으로 대하라. 엄마의 마음으로 대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줘라. 연민의 정으로 대하라. 그래서 감정을 우선시 하라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돈에 대해서 너무나 계산하고 거기에 손해본다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감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내가 해오던 것들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는 카드가 나왔다.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두 가지를 위한 긍정적인 투자가 나왔고요. 직업은 열심히 하고 연애는 약간은 모른 채 답답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건강은 괜찮고 감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는 게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현실적인 거, 금전적인 거, 너무 따지는 거, 그게 막 짜증내는 거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개인적으로 변화하십시오.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해석 들어갈게요 청문으로 보게 되면 14번 카드가 떴거든요 절제 카드입니다 그래서 달을 바라보면서 여성이 약간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느긋하게 약간 먹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카드가 나왔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번 주에 뭔가를 판단해서 할 거다 생각은 어쩌면 결론이 안 나오는 걸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 곳과 소통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하면서 조금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서 하는 그런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는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적인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서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청문은 카드가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금전 운세는 좋지 않아 그래서 투자 안 돼 그리고 지금 투자한 것이라면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금전적인 면에서는 걱정과 고민의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조금 걱정하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펜타클 9개예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만족은 될 수 있으나 뭔가 역동성이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뭔가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해 라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움직임은 좀 적으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은 그런 어떤 직업운이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는 실속적입니다 그런 직업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활 카드입니다 제외 카드예요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 중에서 혹시나 제외를 바라거나 다시 만남을 바라시는 분들 어쩌면 가능하다 이번 주에는 그래서 제외, 부활, 다시 만남, 법률적인 소식 그런 것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건강은 이게 달 카드입니다 그래서 좀 우울해요 감정적인 면에서 약간 우울감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로운 소식이에요 새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쪽으로 약간 관심이나 공부나 그리고 소식이나 정보나 이런 쪽으로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새로운 관심사 생기면 그거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정적인 것은 매지션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것 이번 주에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서 뭔가 나에게 권하는 것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완벽하게 해서 보여주겠다는 그것도 좀 별로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해봐 이게 특히 뭔가 금전에 관련된 어떤 것에서는 그거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총우는 조금 잔잔한 그리고 소식을 전하는 내 마음을 전하는 서로 소통이 되는 그리고 정보를 입수하는 행동이 아니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카드이고요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걱정이 된다 직업적인 면에는 실속 있지만 역동성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연애는 재회나 부활 다시 만남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약간 우울감 조심하자 자, 그리고 새로운 것에 약간 해답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완벽하게 하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서 막 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상둥이 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쌍둥이 자리 분들 2월 운세가 우리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운세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것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총 운이 지금 컵 10번이 뜯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상둥이 자리 분들은 컵 10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뭔가 엄마와 아이와 같이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거고 감정적으로 뭔가 행복이 가득 찬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개의 컵이 가득 찬으로써 행복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처리할 것이 있어 그리고 줄 것이 있고 처리할 것이 있고 그래서 아마 금전에 관한 뭔가 마지막 매듭을 해야 할 매듭을 풀어야 할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처리하려면 분명히 처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쩌면 승리할 수도 있어 내가 우기면 내가 자, 이 여자가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데 여기 둘이는 슬퍼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어쩌면 승자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어 자, 그러면 그게 싫다면 내가 조금 양보하면 되고 내가 손해보면 돼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의 성취감에서 찜찜함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이 연애가 별로입니다 연애에 상처받았어요 자, 여자가 귀신처럼 앉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여성분이 사랑에 대한 상처 받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우리 여성분들 마음의 방패를 세우시고 어떻게? 그는 그래 그 애쓰는 그래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애쓰는 그래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받지 마시고 마음을 단디 해서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어서 조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다이어트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긍정적인 측면은 다섯 명의 어울림이에요 많은 사람과 만나야 하고 토론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상두기 자리 분들 어쩌면 좀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과 뭔가를 나누면서 행복해 해야 해라는 뜻입니다 자, 번잡스러워도 그 속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쁘고 복잡하지만 그 속에 답이 있다 생각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너가 다 할 필요는 없어 이번 주에 너가 다 책임질 필요는 없어 너가 책임질 필요는 없고 자, 끝까지 또 책임지려고 하지 마 그래서 어느 선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만 책임지고 그 나머지는 포기하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거야 자,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은 거야 자, 그래서 총우는 어쨌든 가족끼리 행복하고 10개의 컵은 다 가진 거고 총우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복한 건데 금전적으로는 처리할 게 있어 자, 직업적으로는 약간의 어떤 성공하지만 찜찜함 이런 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연애는 연애는 여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를 조심하자 그 S를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그 다음에 모두와 같이 해야 되는 다섯 명과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너가 다 책임지려 하지 마 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하나의 컵에 어떻게 합니까? 물이 쫙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감정이 충만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컵에 물이 떨어짐으로 해서 행복하고 감정이 새로 들어오고 다시 행복해지는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언어 카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 새로운 어떤 사랑의 제안 새로운 호기심의 제안 뭔가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들의 제안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감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는 안 됩니다 주식 투자 이런 것도 안 돼요 지뢰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계자리 분들은 주식이나 여타 면에서 기다림을 상징한다 주도권이 없어 눈 감고 있어야 해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이나 돈을 버는 거나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별로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성공을 이룹니다 그래서 행복해야 하는 카드죠 그래서 뭔가 진급 좋은 어떤 결론 이런 걸 바라시는 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성과가 이번 주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직업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그녀가 이러고 있죠 그래서 그녀가 약간 의심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자, 그녀가 의심하는 카드죠 그러면 그녀가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고 사랑을 돌아볼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랑의 제안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녀가 뭔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내가 썩 내키지 않으나 그 잔을 받아 봐도 괜찮다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 봐도 괜찮다 누군가 시키는 것에 대해서 해봐도 괜찮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우리 계자리 분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해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 볼래 거기 가볼래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긍정적이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거기에 요게 지금 마법사처럼 해가지고 뭔가 배우는 카드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는 뭐냐면 약간 정차 없이 드는 생각들은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차 없이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단연코 이거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번 주에 드는 생각들은 명확한 게 아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계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컵이 하나 들어온다 새로운 컵이 감정이 들어온다 제안이 들어온다 사랑이 들어온다 라는 총운위 카드가 떴고요 거기에서 금전운은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운은 좋고요 연애운은 그녀가 조금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카드가 되고요 자, 건강은 괜찮고 뭔가 내키지 않으나 한번 해봐라 자, 그리고 거기에 뜬금없는 네가 아는 생각들 그거 경계하라 아시겠죠? 계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제외나 부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뭔가 옛날의 것의 회자라는 뜻입니다 예전 것의 어떤 다시 돌아본 다시 소식의 옴 이게 우리 구독자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외에 관한 거죠 그리고 제외에 관한 어떤 소식이 있을 수 있고요 이 카드는 그 다음에 예전에 뭔가 내가 소송해놨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입시 원서를 넣어놓고 어떤 결말을 기다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식이 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차 오는 소식을 의미하는데 대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그 소식이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외나 부활 다시 만난 법률적인 심판이 오는 거 그리고 그런 거 다 의미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달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그 안에 뭔가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그 안에 찜찜한이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향방을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투자나 내지는 문서를 팔거나 금전은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함이 있고 투자도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타 투자나 여타 어떤 금전과 관련되면서 정확한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 요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펜타클 10개예요 좋아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어쩌면 성과가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돈이 10개가 있으니 금전적인 성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과 이 여자는 지금 혼자서 뭐가 있는 선물 상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있는 어떤 직업운이 된다 그래서 긍정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남자 카드가 나오거든요 힘있는 남자 권한있는 남자 고지식하면서도 그래도 권한있는 고집을 부리는 그런 남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하면 제외나 부활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의 카드가 들어와 있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그게 염려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이렇게 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의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어쩌면 제안이나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긍정적이다 너무 현실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약간은 이게 지금 무슨 램프를 램프, 컵 완전하지 않은 것을 쳐다보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인 자세로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자, 그 부정적인 것은 뭡니까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금전적으로 판단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은 좀 별로야 자,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할 때 약간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호기심적이고 그 다음에 명랑하게 이렇게 보면 좋다 거기에 돈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자, 총운은 재회나 부활카드 예전 것과 관련이 있고요 자, 금전은 좀 불안합니다 자,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애적인 측면은 그가 굉장히 힘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 긍정적인 측면은 감정적임으로 행하라 자, 부정적인 측면은 어떻게 하라? 부정적인 측면은 너무 돈으로 보지 마라 너무 현실적인 걸로 보지 마라 아시겠죠?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전혀자리 분들 오늘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컵 10번입니다 자, 컵 10번은 가정의 만족이고 행복감이고 식구들과 같이 해서 좋은 거고 그리고 뭔가 감정으로 느껴지는 가장 큰 좋은 어떤 행복감을 상징한다 컵 10번은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좋은 카드다 긍정적인 카드다 엄마와 같이 해서 엄마와 같이 해서 아이들과 같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거는 모든 축하할 사항들을 의미하게 되죠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행복한 카드로 자, 우선은 보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우기면 승리한다 앞에서 행복해하고 저 뒤에서는 지금 울고 있죠 그래서 승리하는데 그래도 뭔가 찜찜한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썩 좋은 투자금 금전운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와요 소식이 와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승진이 된다 입학이 뭔가 입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직업적인 면에서 대략적인 어떤 뭔가 소식이 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변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녀가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뭔가 역동적인 보다는 약간 편안한 만약에 떨어져 있어도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편안한 어떤 연애운 이런 거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건강운은 약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 어떤 건강운 대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는 자, 이게 막대기에 맞서고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열노력을 다하라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라 그리고 에너지를 다하라 그리고 내가 갑자기 어떤 노동할 일이나 뭔가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에 같이 임하여 열심히 노력하라라는 카드가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번 주는 좋아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부정적인 거는 망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망설인 것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열심히 노력하라 이번 주에는 그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다 같이 온 가족이 행복한 다 같이 행복한 좋은 결과물 감정적으로 만족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총운으로 나왔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안 좋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약간 결과물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의 소식 연애는 평화로운 만족의 연애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은 거고 자, 열심히 노력하라 이번 주에는 망설임이 부정적인 거다 아시겠죠? 자, 천하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5.9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열심히 돈을 두고 연구하는 듯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왕관 카드가 되는데 이러면 공중 카드 중에서 펜타클 페이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실리적인 실속적인 뭔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으로 금전적인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 주에 노력하는 카드로 보인다 자 그리고 그 판단은 좋은 거다 왜 금전운에서 완전히 좋은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현실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우리 천칭자리 분들은 거기에 금전운은 최고로 좋아요 왕동카드가 떴잖아요 투자를 하든 아니면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 일이 되든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금전의 성과물이 있는 어떤 좋은 한 주가 될 것 같다 자 이번에 금전운이 별로였는데 우리 천칭자리 구독자분들은 괜찮네요 자 그래서 괜찮다 이번 주에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매지션 카드입니다 그럼 너의 기량을 보여줘라 너의 어떤 남들 앞에서 뭔가 나를 보여주는 것 내가 발표하는 것 내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요 합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변하여서 좋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은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 있으며 나를 보여줄 때 좋은 모습 그래서 좋은 어떤 결론이 나는 입학이 되는 합격이 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면의 카드다 긍정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애는 말을 안 합니다 자 앉아서 그냥 돈만 내밀고 있죠 그래서 서로 어떤 마음의 감정에 소통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꿍하고 있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그래서 조금 답답한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그거는 괜찮아요 자 이 카드는 완즈 나이트거든요 자 그러면 약간은 건강문에서 나왔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염려하실 거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끝내는 거라고 하네요 자 끝내는 겁니다 이 칼 밑에서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자 그러면 뭔가 끝내는 것 끝내는 것이 좋은 건데 요게 월드 카드가 뜯거든요 요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뭔가 어 끝내는 것은 긍정인데 완전히 끝내는 것은 긍정인데 이게 어 니가 생각한 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는 카드입니다 월드 카드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는 자기 생각 속에서 어 이게 가철 이 여기도 지금 남자분이 나오게 되는데 어쩌면은 내 생각이 어 아닐 수도 있는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완벽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어 약간 처분대로 기다리는 모습으로 어 카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결과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뭔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약간 뭔가 어 시간이 흘러서 어 처분대로 약간 끝나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요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카드가 나오고요 그게 긍정적인 거고 금전운이 최고 좋은 거고 직업적인 면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고 연애는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거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내가 뭔가 끝내는 것인데 거기에 내 의지가 포함돼서 끝내는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뭔가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ifall Kultur 울 học 댄 Jeżeli 운 운 운 운 운 운 감사합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이석 들어갈게요. 자, 청문으로 보게 되면 자, 펜타클 6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카드는 어쩌야 됩니까? 자, 투자를 잘 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투자하라. 그리고 안곳에 올인하지 마라. 그래서 뭔가 잘 판단을 해서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라. 이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적기적소에 가치 있는 곳에 잘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해서 잘 판단을 해서 투자하라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운은 좋으니까 잘 투자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금전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뭔가 축하할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금전적인 성과물이 나오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그대로 쭉 밀고 나가면 돼. 내가 원래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어떤 생각과 의도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는 데는 좋은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쭉 밀고 나가라.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빛나는 별이 되어랍니다. 그래서 약간은 여자의 이중성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은 해보라는 뜻이에요. 혹시나 약간은 둘을 두고 고민하고 계실 때는 둘 다를 생각해봐도 된다. 굳이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이게 양다리 카드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카드입니까? 완전히 임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비교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쩌면 두 가지를 재보는 그런 시기일 것 같다. 그 긍정적입니다이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재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여덟 개의 펜타클로니까 크게 염려는 없어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매여 있어야 돼요. 헤어질 수 없고 나갈 수 없고 같이 가야 하고 그냥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측면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새롭게 제안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매달려 있고 변화가 없게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새롭게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은 펜타클 6번. 그래서 같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잘 살펴보라. 단계적으로 투자하라는 어떤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 금전운은 좋고 직업적으로는 매진하라. 그 다음에 연애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라.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고. 그 다음에 매여 있어라. 그대로 있어라. 나오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6번 아까와 똑같은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같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단계적으로 투자하라. 그리고 네 이익이 되는 곳에 투자하라. 그래서 어쩌면 어느 것이 이익이 될까 잔잔히 잘 따져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부분까지 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어떤 제안 수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망설여지는 어떤 금전의 제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카드가 떴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누군가 다가와서 꽃을 주죠. 그 꽃 받아봐도 좋다. 그래서 예전과 관계되면서 직업적인 제안이 있을 때는 그 제안을 받아봐도 좋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감정적인 만족을 주는 좋은 제안이 있을 것 같고요. 연애는 새로운 막대기가 떴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뭔가 설레임, 에너지 이런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잘 둘러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이 조금 별로입니다. 마음이 아플 수 있죠. 심장이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나 심장이나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또 심장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심장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그 다음에 이번 주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전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전문성을 높이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 전문인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은 거고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 결론을 내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움직이는 것은 이분은 별로예요. 어디 가는 건 별로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별로, 어디 가는 것은 좀 별로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총운은 같이 있는 곳에 투자하라. 그리고 단계적으로 투자하라라는 어떤 카드가 뜯고요. 거기에 금전운은 어떤 제안, 석연치 않지만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된다.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좋은 어떤 제안이 있다. 그 다음에 연애는 새로운 어떤 설레임이 있고 건강은 심장 이런 것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전문성을 높여라. 그 다음에 정리하고 움직이는 것은 이번 주 사수자리 분들에게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아니죠.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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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소자리 분들 운세 쓱 들어갈게요. 좋은 카드 떴어요. 자, 뭐니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돈이 최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이러면 이번 주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큰 제안, 실속적인 대안, 금정적인 것, 돈의 왕래와 관계에 있는 것.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실속적으로 큰 어떤 행운, 제안, 큰 돈의 의미의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금정적인 거죠.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 정말로 제외나 부활이나 예전 것에 대한 소식, 그리고 미뤄놨는데 오는 소식들, 좀 중요한 일들, 그런데 대한 심판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오는 소식이 있나 없나를 조금 기출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좋습니다. 연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연인,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 관련이 있게 되고, 그 다음 직업적인 면에서 관계성이 좋고, 어디 모임에 가도 좋고, 주변의 어떤 영향력에 따라서 굉장히 운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카드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해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게 뭔가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주에는 연구하지 연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는 이번 주에는 비수기, 자, 그래서 조금 정지된 생각이 많은 내 것에 몰두하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입니다. 자, 건강은 이게 임신 카드죠. 그래서 혹시나 임신을 바라시는 분은 임신이 될 것이고, 또는 과식, 너무 많이 먹는 거, 이런 거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성적임에 건강은의 카드가 뜯으니까, 여성과 관련된 질환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대체적으로 임신 카드이고요. 과식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이게 뭔가 쳐다보고 분석하는 것으로 보이죠, 카드가. 그래서 약간 정지되어 있지만 돈은 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기다림을 상징하는 거라서 그래서 금전에 대한 어떤 연구, 기다림 이런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은 점이 러버 카드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사랑운이 조금 별로여서 연애적인 측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은 큰 돈에, 큰 제한에,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운에 총운이 뜯고요. 자,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소식이 있는 거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주변의 관계성이 좋은 거고, 연애운은 약간 생각이 많고 멈춰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연구, 현실에 대한 어떤 것들, 이게 이번 주에는 좋은 거고, 너무 감정적인 거, 사랑적인 거, 이것은 좀 별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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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병자리 분들 이번주에 조금 별로입니다 뭔가 짝대기질하고 있는 카드가 보이네요 자 그래서 이번주에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주 물병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주 5번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명이서 뭐라 뭐라 하고 짝대기질을 하고 있죠 그러면 조금 소란스럽다 시끄럽다 그리고 다섯 명이서 임해야 하면서 주변과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소란스럽거나 그런 어떤 카드로 보인다 자 그래서 이번주에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뭔가 가열차게 뭔가를 토론하고 일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좀 정말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금전에 입출입 그리고 돈을 쓰는 거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 정갈자리 분들 조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마음이 상해요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주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 더 직업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이상하죠 여자가 여자를 둘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달 카드인데요 연애의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를 믿어도 될까 혹시나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의 속마음 아니면 혹시 다른 여자가 있지 않을까 남자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두려움이 드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름으로 해서 마음이 조금 불편한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인다고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매여 있어야 해 갈 수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라는 어떤 카드가 긍정적인 거라고 하고요 부정적인 거는 어쩌면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리고 약간은 다른 생각을 해보는 것 이런 게 부정적인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답답하고 힘들지만 어떻게 해야 돼 원래 그거를 고수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우는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모습에 보이고 다 같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는 정말 좀 안 좋아요 그 직업적인 면은 변화를 안 주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연애는 약간의 두려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막연함 이런 막 우울함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 그리고 거기에 좋은 점은 매여 있어야 돼 같이 가야 해 헤어지면 안 되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안 좋은 점은 새롭게 변화를 줘볼까 약간은 변하려고 하는 거 이런 마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자 물병 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금전적인 거 옛날에 안 될 것 같았는데 그거 된다 이런 거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러버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러버카드라는 거는 주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같이 하고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혼자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가 이게 좀 별로 안 좋죠. 이중성의 카드죠. 펜타클2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것 약간 문자나 메시지를 보이긴 하는데 마음을 또렷하게 한 곳에 올인하지 않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임이 있는 그런 연애운이다. 그 다음에 건강은 잠이 많아요. 잠이 안 와. 그리고 약간 불면 그리고 생각이 걱정이 많아. 그래서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의 긍정적인 측면은 여성이 자기를 위주로 생각해 보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실 있게 그리고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긍정적인 거고 부정적인 것은 뭐냐면 나를 많이 내게 드러내는 것,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것, 나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은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너무 드러나다 보면 어찌 됩니까? 물론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타겟이 대상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을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뭔가 열 노력하는 어떤 8번의 카드가 뜯고요. 거기서 재회나 부활이나 금전적인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만인과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 연애는 약간 이중성, 건강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실속적으로 다지는 한 주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너무나 자신을 드러내는 이런 행위들은 부정적이다. 아시겠죠? 물고기 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주간운세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고요. 조금 변화를 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주간운세가 계속 계속 여러분들께 해와서 이거는 좀 변화를 주기는 그렇다는 생각 들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좋은 어떤 운세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타로 뉴스에서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독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운세 참고하셔서 긍정적이고 행운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